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을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맛이 좋구나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총정리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뉴스보다 빠른 뉴스 코몽TV에서 또 해당 사건을 총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최수건 상병 명복을 빌어주면서 엄청난 훌륭한 우리 해병대 대원의 명복을 어떤 이유에 됐든 모두가 같이 이렇게 조금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건 상병 사망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군 피하식별도 안되고 해병대 전후의 예비역들도 전년 상황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 정치선동 등에 놀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해병대 간부 출신으로 전역한 충배도 해병대 시스템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최수건 후배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반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우리 최수건 상병 가족분들께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지금 경상북도 재난상황실 이 정신나간 인간들이 이 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을 하루에 두 번씩 경기장을 피기어랑 쇼트트랙으로 바꾸는 짓거리를 군인들 끌어다가 시켰듯이 이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에서 군인들 우리 훌륭한 군인들을 끌어다가 수색작업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이 정신나간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항상 사건만 생기면 군인들을 가져다가 공짜로 쓰려고 하는 이런 정신빠진 집단들도 이번에 공수쳐든 뭐든 하더라도 이 정신나간 인간들부터 잡아다가 일단은 이 처벌을 시켜야 됩니다. 수색을 이거 이거 이런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단장 사령관 아니라 사령관 할아버지도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나라에서 이렇게 전파되어 가지고 오는 거는 뉴스에도 타고 여러가지 이슈화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에 사람들이 이거 해서 만약에 사람 구했다 해병대에서 사람 실종된 사람을 구했다 이러면 엄청난 서포트라이트를 사령관부터 사단장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부릉했다 그랬다가는 이제 군이 이제 뭐 이거 나 몰라라 했다는 식으로 여기서 또 온갖 질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병사들 집어넣어 가지고 죽던 살리던 군인들 좀 안좋은 속된 말로 군바리들 투입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한두번 이짓거리라는게 아닙니다. 특히 1사단 포항쪽에 그 농사하는데도 데려가가지고 온갖 농사를 하고 2사단 쪽이 또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 농사하는데 물이 없으면 요 해병대 소방차를 가져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갖다 뿌리고 그 사이에 실제로 군부대에 불이 나거나 연평도 회전 같은게 터지면은 조지는 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들어오면은 해야 됩니다. 이게 대민지원이라던지 이딴 거를 돈을 주고 어디서 사람을 사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들을 구해서 쓰던지 이거는 군인들을 또 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1차적으로 경상북도 재난상황실 하천 그때 수색 요청했던 사람들을 일단 잡아다가 족치는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상황을 또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이 날짜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이거 뭐 너무 복잡합니다. 읽어봤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시는게 아니라 이거 더 뭐 무슨 말인지 이거 모를 겁니다. 아마 지금 정리도 잘 안되어있고 다 이야기도 다르고 지금 여기서 이런 분들도 해병대 선배비역들 뭔 상황인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기어나와가지고 지금 무조건 이거를 특검 수용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상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이게 지금 항명사건도 연관이 되고 지금 굉장히 정치권으로 복잡해졌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게 순서를 이거 다 필요 없고 날짜 이런거 하면은 이거 읽어봐야 아래 긁으면 위에 게 잊혀지고 정리가 안됩니다. 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수사단장입니다. 박정은 수사단장 이번에 이 사건을 총괄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것을 이제 경찰이 되던 여러가지 또 서로 협력해가지고 최종 군부대 안에 있는 것들을 최종 넘겨라 이제 경찰 쪽으로 이분이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장 임성근 1사단장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시를 받고 포항 1사단에서 이분이 이제 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잘 풀렸으면 일이 지금 잘 안불렸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풀렸으면 이분이 일단 모든걸 공을 가져간다. 그리고 추가로 사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더이 될 만한 사람이 그 경북도청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이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뭔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1사단장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잘못한 것은 뭐 일부 있지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1사단장 이었어도 똑같은 아마 경우가 나왔을 겁니다. 이번 상황과 이게 지금 이분이 1사단장 이고 이제 요기 여단장 이랑 대대장 여단장 대대장 요렇게 있고 이제 요 요 대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다. 요번에 요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뭐 이해관계 때문에 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왜냐면 총 8명이 지금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 나왔다가 요 아래에 중사하사까지 대대장 밑으로 이제 중대장 중사하사까지 요렇게 원래 8명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 8명 중에 요 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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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만 이제 넣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요 분이 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요 중간에서 이제 요 2명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 분이 8명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넘겨버린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요 전체적인 사건을 조사해봤더니 요 요 대대장급 2명 요 대대장급 아래 요 단장 밑으로 요 2명만 경찰에 이제 요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말 그대로 기소 기소의견으로 요 대대장 2명만 넣고 나머지 8명은 나머지 8명은 8명 중에 6명은 제하고 이렇게 넣으라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박정훈 수사단장 8명을 그대로 넣어버린 겁니다. 경찰에 그래서 다시 국방부에서 와서 넣었던 8명을 다시 거꾸로 역으로 빼내고 자료를 다시 요 대대장 2명만 집어넣는 것이 지금 뭐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이것이 흘러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국방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8명이 들어간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됐고 이제 거기서 군 국방부나 이런 것은 이분이 항명이다. 왜냐하면 지시를 했는데 2명 넣으라고 8명 하지 말고 2명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굳이 8명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은 이분 의도와는 다르게 2명만 넣어가지고 지금 결국은 진행이 됐고 사단장은 알아서 옷을 벗었고 그리고 중사 하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까라면 시키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여기서 남는 사람 한 명 여단장 결국은 결국은 살아남는 것은 여단장 이분이 사령관이라 사령관은 근데 너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죄수 없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령관까지는 그게 잘 안 갑니다. 보통은 사단장까지는 가는데 사령관까지는 그게 여파가 사실 그게 전달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령관은 약간 번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진짜 그냥 사령관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지 1사단장이 말 그대로 1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책임을 지셨고 옷을 벗으셨고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령관은 약간 번외고 요 밑에 중사하사 시키는 거 그냥 까람 까는 사람들 요 여단장 한 명 지금 잡으려고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냐 안 끌고 드냐가냐라고 지금 이게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황을 보면 여단장 요 여단장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갔냐 여기서 지금 실제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모르고 지금 시위를 하는 겁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경북 재난상황실에서 이쪽 1사단에 있는 작전 장교라든지 작전 그쪽 과로 부서로 최초 연락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전부서에서는 요 사단장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요런 요런게 있으니까 이제 수색작업을 저희 1사단에서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현장 방문 일정들을 잡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요 여단장에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 사람 개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모양새가 조금 언론에도 지금 나가고 사단장님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모양새를 좋게 해라 이렇게 작전장교가 사이에서 지금 끼워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요 여단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분을 모릅니다. 다른 분은 다 검색하면 언론에 노출이 잘 되고 하는데 이분도 지금 2여인데 그쪽 아무튼 이 사건과 직결되는 요렇게 요렇게 7포대장 쪽으로 결국 거기에서 최수근 상병이 소속되어 있었고 수많은 대대 중에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인데 요 연대장 같은 경우 이제 작전장교를 통해서든 요 사단장 라인으로 이 안된다고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난감하다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난감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약간 하는 척만 어떻게든 좀 하자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여단장은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요 대대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 약간 분위기 조성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요 장하까지만 들어가면 안되고 허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고 장하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는데 제가 대대장 대대장이 이 사단장한테 직접적인 엄청난 충성심 같은 보여주기식 정신이 갑자기 발동이 됐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 상황이 그래서 이 대대장이 허리 높이까지 진입을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병사들을 여기 윗라인까지는 지시가 안 내려가고 흉내까지만 발목까지면 사실 흉내입니다. 그리고 물이 좀 불어나면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군대 뺑뺑이 돌아보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하는 척만 하고 빠지고 요 분위기로 가려고 했는데 요 사당자님이 어디로 여기 보여주면 좋겠냐 요 오는데 요 관할 대대장한테 연대장이 물어보니까 요 강 쪽으로 보러 오시게 하는 게 좋겠다 요 또 의견을 낸 것들 대대장입니다. 물었을 때 왜냐면 물에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모양새가 좀 좋다고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흉내만 내라 발목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가도한 중성심 그리고 진검욕심이라든지 하나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분이 온다고 했을 때 좀 허리까지 무리수를 둥물이 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쓸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참 복잡한데 대대장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아무리 조사하고 이런다고 태병대가 정신병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림새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 병사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중대장이 져야 되는 것인데 중대장도 사실 힘이 없습니다. 대위 나부랭이들이 뭐 아무 꺼도 안됩니다. 중사 하사나 똑같습니다. 대위 나부랭이들도 뭐 힘이 없기 때문에 중대장 뭐 힘이 없고 대대장 대대장이 자기 부대원들 이런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1차 책임자 그래서 이런저런 조사를 해가지고 요 두명 대대장급 두명 넣은 겁니다. 근데 국방부에 그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국방부에서 왜냐면 없으니까 이분 제가 하지마라고 했고 중간에 깨워가지고 없으니까 이분은 제가 없고 이분은 옷 벗겠다 그러고 사령관 위에 바지사장 이고 밑에 중사사 고 이건 뭐 그냥 까라면 까는 거고 대대장 두명 맞는 내용이니까 조사가 넣으라고 했는데 이분 무슨 생각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훈이 악명까지 해가면서 여덟명 깨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리 이 지경 까지 갔는데 여덟명 다 잡아넣어가지고 재미보는 건 이분밖에 없습니다. 윗선배드고 윗대가리 다 날아가니까 다음 사령관 지금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기서 재미보게 되면 지금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입니다. 나라에서 막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내막을 보면 그냥 옷 벗었고 이분 하지 말아 라고 했고 사령관 바치 사장 밑에 하사 중사 중대장 이거 뭐 대대장 두명 가는게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단장은 일부 책임이 있죠 어느정도 그래도 경상북도 거기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OK 떨었을 때 최초보고 들어갔을 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약간 여러가지 정황상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겁니다. 결국적으로 군인으로서 이거 별두구에서 해병대는 별다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단장 이게 뭐 거의 넘버3 1사단장 이면 넘버2죠 사령관 다음입니다. 1사단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 2사단장 그 다음 부대장 이렇게 있는데 넘버2 입니다. 옷버서가 날라갔고 예 그 사령관 날라가면 대령에서 원스타되고 이런식으로 되는 구조 인데 여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이거를 조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치위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국방부나 이런게서 조사를 했는데 아닌 사람들까지 엮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사건이 여기까지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이 전날 로운공개라든지 이렇게 이게 이 연대장 또 사단장한테 건의를 했다 몇번 근데 이게 이제 작전 사관 같은 쪽에서 이제 거쳐서 이게 되다보니까 군대 섬리상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전달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대충 옷이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전달전달 되다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대대장 허리까지 결국 집어넣은 사람이 이 문제 사단을 일으켰는건데 그게 결국 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대에서 최종적으로는 보여주기만 해야 되는데 과도한 충성심 여기서 이게 사단이 그런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단장님 온다 이러면서 여기서 허둥지둥 하면서 중대장들이랑 빨리 모양새 갖추라 빨리 막 해병대 정신 이러면서 막 들어간건데 기쁜데 온다고 하니까 오고 있으면 사단장이 차타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모양새 모양새 이러면서 이제 신발만 넣기에는 물이 이미 차버렸는데 사암 밖에 나와있으면 사단장이 도착해보면 저 새끼들 뭐하고 있냐 저거 밖에서 이거 되니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딱 봐도 요런 그림으로 지금 이게 된 부분인데 다 잡아 엮어 돌리겠다 이것을 여단장 여단장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실상 해병대에서는 침급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요 여단장이 아마 거의 동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기 동기되지 뭐 한두기 서로 선후배 사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동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분의 지금 그 행각으로 인해가지고 그 항병의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사령관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북도청에서 재난상황시 일락오고 말고도 모릅니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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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대장급에서 결국은 과도한 충성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국방부에서 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에다가 이것을 두 명만 해서 넣으라고 이렇게 데이터에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분은 옷 벗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덟 명 다 날려 주십시오 예 경쟁자들 인데 여덟 명 사실 밑에 중사사는 의미 없고 대대장 윗나인부터는 이제 다 요번에 경쟁자들입니다 사실 날아가면은 좀 무리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학명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떡밥 물고 우리 또 시체파리 전문가들 문관첩이야 이제 요런 떡밥을 잘 물고 늘어지는 요런 사람들이 요 학명떡밥을 또 물고 요 사람을 으쌰으쌰한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이 아군 피하식별 전혀 못하는 예비군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게 과정이 해줄 수가 없다 이 상황인데 이거 수용해라 지금 이거 학명떡밥 물고 지금 장난치는 거에 말려든 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게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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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일을 그렇게 키우고 지금 결국은 그게 지금 올래도 또다시 보상금을 추가로 준다고 뭘 내고 이러는데 모든 것을 세월호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3등 항해사 여자 항해사인데 그 사람이 운전대 잡은 사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잡은 사람이 그 여자 3등 항해사 그 사람이 그 구역이 굉장히 평소에도 물결이 심하고 운행이 난이도가 있는 곳인데 무게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죠 무게 배 무게도 더 실린 상태에서 그 3등 항해사 여자 항해사가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배가 넘어가기 직전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배 넘긴 겁니다 그 사람 한 명이 근데 그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저희는 뭐 최순실 300조 이것만 지금 남아버리니까 이 시작과 끝을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은 항명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 속에서 이 자세한 안에 내막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연대장 이거 연대장 여단장 이거 죽이기 여단장 연대장 이렇게 여단장 연대장 죽이기로 지금 뭔가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해병대의 이 분위기를 얼마나 부조리가 심한 곳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경찰이든 정부든 당연히 예비군들은 아시겠죠 저도 간부로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훈련소를 4개월 가량 100일 있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게 이게 해병대는 한다리 건너면 다 100이라고 하죠 한다리 건너면 이게 한 명씩 있습니다 이게 포항 특히 사시는 분은 누구 건너면 누구 삼촌 내가 중령이고 어디 중대장 끝까지는 안되고 연대장 여단장 무슨 작전장교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리 건너면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그 원래는 이제 형식상 뺑뺑이를 돌린다고 합니다 뺑뺑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인사과 사단 인사과에서 근데 제가 그 이제 그 조교실 청소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조교들 뭐 이렇게 펼쳐놓는 수척 같은 걸 봤는데 이미 뺑뺑이도 돌리기 전에 누가 어디 가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훈련병 중에 누구 삼촌이라 이러면서 무슨 중령 한 명 왔다 가면 얘는 좋은데 보직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뺄 놈 다 빼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평도로 끌려갔습니다 한 명 섬은 안 갑니다 빽 있는 사람은 해병대에서도 절대로 섬 생활을 아닙니다 군생활 전체 군생활을 하면서도 섬 탈출을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탈출하려고 할수록 더 그게 옥조에 오고 빽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해병대인데 그곳에서 온갖 서로서로 시켜가지고 2008년 당시에 의무실 중사들이랑 온갖 진짜 더러운 짓을 다 했습니다 그 압박을 주려고 위에서 시켜가지고 그게 부부대장부터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2008년에 연평도 부부대장 하셨던 분 이름이랑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은 충배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를 휴가 못나가게 하려고 휴가 나가려고 간부가 휴가 나가면 터치를 안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섬에서 나가려면 일정을 정말 짜고 또 짜고 해야 됩니다 육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섬에서 육지 일정을 보러 나가기 때문에 거의 한 8개월 만인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그걸 부부대장이 휴가 나가는데 와가지고 모자를 그때 쓰고 나가는데 군복 입고 그대로 나가는데 모자를 살짝 삐뜰게 썼다고 이 충배의 휴가 취소시켜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갑질 짓거리하는 게 해병됩니다 그리고 또 온갖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 선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한 명 조지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해병대 부졸이랑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병사들이랑도 한 번에 트러블이 없었고 지금도 같이 해병대 근무했던 병사들이랑 부산이든 뭐 서울 강주 어디 있는 병사들도 가서 아직까지도 술 먹고 서로 뭐 경조사 있으면 챙기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걸 부조리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없애려고 할수록 엄청난 진짜 압박이 내려옵니다 위에서 위에서는 조져야지 편하다 갈구도록 놔둬라 새벽 3시 4시에 이병들 끌려가가지고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쳐맞고 밤새도록 이렇게 맞아도 모른척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위계질서가 잡히고 편하다 이겁니다 위에서 관리하기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부정하고 계속 그걸로 싸우니까 윗사람들이라 처 죽일놈이 됐었습니다 해병대 속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한테 이제 집단 다골도 당했었는데 그것도 제 위에 보고를 했는데 그대로 거기서 씹혀버립니다 이렇게 삶이 죽었으니까 이거 이거 뉴스까지 됐지 아마 이분이 다치는 정도로 끝났으면 이거 치아활도 안 먹힙니다 이거 위로 뭐 그 위에 중대장한테까지도 보고가 안됩니다 이게 그냥 거의 뭐 중사선에서 끊겨버립니다 이게 그만큼 해병대가 폐쇄적인 집단이고 악습이 심하고 이런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배 한명 성모로 보내버리듯이 누군가가 마음먹으면 자기 동기 후배 경쟁자 윗선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얘기가 그런 해병대 메커니즘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무조건 한 사람 편 들고 이 항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여당이라든지 이런 지금 지금의 정부를 좀 부정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 당연히 이거 항명하면 건수 물었다 이러고 떡밥 바로 달려들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떡밥에 지금 연동돼가지고 지금 일이 공소처까지 이 시경까지 왔는데 이게 뭐 당연히 사람이 훌륭한 우리 후배가 죽고 이랬으면 경의를 밝혀야 되고 여러가지를 경찰해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는데 사령관 까지도 만약에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면 뭐 책임지는거고 어느정도에 이거 다 해줄만큼 해줬었고 아마 유가족분이 가장 잘 아실겁니다 굳이 다른사람이 얘기를 안해도 그리고 뭐 사단장 옷 벗었고 예 이게 뭐 여단장까지 옷 벗는거는 이것도 본인 자유지만 이거는 뭐 다 하지마라고 했고 다 했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이 사람이랑 여단장 연대장 이거 뭐 다 옷을 벗기겠다 이거입니다 위로 사령관까지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저기로 다시 갈아치워지겠죠 넘버 원 투 쓰리 까지도 이런 식으로 뭔가가 되는거는 이게 옳지가 않습니다 이야기가 국방부에서도 조사할만큼 조사를 했고 이게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으로 이렇게 대대장급 두명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분의 무슨 이해관계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항명이 일어난건데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에 떡밥을 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공수처 이야기까지 된건데 이거는 아마 유가족분도 원하는게 아닐겁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금 적고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추가적으로 질겁니다 근데 정말 이 막 중간에서 뭐 가만히 있던 여단장 연대장 사령관까지 물고 느려진건 유가족도 원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장 선에서 이분 잘못한 것도 맞고 일부 옷 벗었으니까 했고 이제 허리로 까지 높이 들어가라고 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거고 두명 그리고 중사하사 같이 처벌받는거를 유가족도 원하지 않을겁니다 뭐 군대 다녀오셨을거 다 아실건데 시킨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형사처벌시켜가지고 뭐 아겠습니까 그 밑에는 그냥 이게 모양새 때문에 그냥 여덟명의 같이 위에서만 날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동기선배 날린다는 뭔가 그림 모양새 나오니까 밑에 중사하사 끼워넣은겁니다 이거 그 와중에 또 중대장은 안들어가고 희한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군 피하식별도 어느정도 하셔야 되고 우리 해병대 애비역 선배님들도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요렇게 아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거 홍준표 님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아주 뭐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아주 그냥 사태질을 하면서 싸웠던 용혜인 요분이 요분이 지금 이 와중에 군복무 예우 여자 청년들의 파일을 빼앗아 남자 청년 죽이는 차별적이다 군복무 예우로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라 이걸 용혜인 이 사람 이 와중에 지금 아이참 예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처참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선동에 당해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최수근 상병 묘지에도 갈 수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또 명복을 추가적으로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수근 상병님과 우리 훌륭한 유가종 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요청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